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단에 그냥? 안 마셔도 처음 먹어보는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면 찍으세요! 파란젤리 굿맨! 저번에 저희 막 젤리박 신경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오늘은 분미가 좋아하는 파란색! 이거 뭐라고 그래요? 파란색! 파란색 블루! 블루! 오늘은 블루 먹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파란색으로 입었거든요 군미 뭐부터 먹고 싶어요? 이거?! 이거 궁금해요? 근데 저도 궁금한데 이게? 이거 스펀지밥에 나오는 건데 매직해 your candy라는데 한번 까봅시다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액체 같은데요? 아 이거 짜서 먹는 건데 여기 젤리 한 번 짜서 먹어볼까요? 갑니다! 아아악 구미 먹어볼거에요? 신동네 아아악 입에 짜서 먹어볼게요 으악 군맛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으려 아 이게 약간 그 맛이나 밀크맛 밀크맛 밀크맛이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밀크맛 아 근데 그렇게 잘 먹을 맛은 아닙니다 우와 이제 다른 거 뭐 먹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한 번 먹어봐라고? 어? 뭐지?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주사위 주사위 우와 이거 신기한 거 있다 자 주사위 돌려볼까요? 국민이 한 번 던져주세요 주사위 어? 왜요 왜요? 떠는데 엄청 싫어 진상하면 먹을게 자 국민이 던집니다 시작 3, 2, 1 롱 엄마 5 국민이 잠깐만 1 국민이 1이에요 1 국민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벌칙 받을 준비됐나요? 노 지금 벌칙 받아야 돼요 자 먹으세요 흐끼자 흐끼자 들어가요 흐끼자 아니 먹다보니까 되게 맛있네요 이게 먹다보니까 약간 그 신맛과 단맛이 같이 녹여요 오 이게 또 뭐예요 국민이 이제 다음에 이거 해봐요 이게 주시드랍인데 엄청 시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앞에서 짜 먹는 거야 아 하세요 이거 많이 벌칙이에요? 아하 고민 한 번 해볼래? 나 어디가 돼요? 어디가 돼요? 여기 뭐가 있나보네 이게 어 밑에 있다 뿌려먹는 거네 아 여기에 뿌려먹는 거네 뿌려먹어야 맛있겠네 우리 이거 사탕 먹어볼 거예요 그냥 한 번 먹자고 맛있다 먹어봐 이거 맛있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자 뿌려볼게요 아 여기 뿌리는 그게 있네 호미있어 호미 같이 호미 봐봐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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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뭐 먹어볼까요 이제 호미 호미야 맘에 들어 호미야 맘에 들어 호미가 Harbor 호미에 넣어서 뿌려줘요 한번 뿌려보죠 봐요 주꾸미 인생 처음 신발먹는 거 같다고 뿌려줄게요. 어떤지 한번 봐봐. 맛있어. 봐봐. 어때? 맛있어? 응. 어우 맛있대. 맛있어, 너 신맛인데 괜찮아? 응. 우리 이거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거 있잖아요. 엄청 맛있다고 합시다. 맛있어, 제가 한 번. 아이셔. 우와, 진짜 맛있는 거다. 이거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건데. 우와, 봐봐. 봐봐, 봐봐. 아이 달아, 아이 달아. 오, 너무 달다. 먹어봐, 엄청 달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봐봐. 왜? 보통 캔디로 되는데 이거는 추인이야, 추인. 아이셔. 중독성이 있어, 약간 쉬어가지고. 응, 그냥 먹어봐. 잼에는. 아, 유파라색 그런 것도 있네. 근데 안에는 색깔이 파라색으로 다르죠? 오, 안에도 파란색인데? 네. 짜잔. 여기가 색깔이 엄청 많이 있어. 네, 이거 그냥 맛있는 초콜릿. 먹어봅시다. 엄마는. 으음. 먹어보니까 맛있어? 오, 그건 뭐예요? 소화기처럼 생겼는데, 소화기? 안전필이 빼야되는 거? 안전필이 빠지네? 시도, 구미 시도? 노. 아빠가 먹어볼게, 아빠. 구미가 너 아빠한테 소화필을래? 아빠 싸지마. 뿅, 뿅, 뿅. 아우. 매워, 매워야? 뭐야? 아, 싫어, 싫어. 이거 뿌려먹으면 맛있겠다. 노. 구미 이거 뿌려줄까? 이거 맛있잖아. 노. 이거, 이거, 이거. 응. 아, 이거 뿌려줘? 응. 알았어요. 먹어봐. 오, 차져. 오, 봤어요? 스마프. 김민 이번에는 이거야? 스마프 알아요, 구미? 라라라라라. 해봐. 라라라라라라. 시바프라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게 눈 새겨, 이게. 음. 구미 한 번 먹어볼까요? 이번에 스마프 모양이에요. 아, 근데 스마프긴 한데, 모양이 스마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 먹어볼까요? 자, 우리 3T1 한 번 먹는 거예요. 시작! 하나, 쓰리, 투, 원, 고! 그냥 이건 젤리맛이네, 젤리맛. 맛있는 젤리맛은 아니에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없다니까 먹고. 뜯어뜯어뜯어. 근데 젤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이거. 고추 양념포입니다, 고추 양념포. 먹을래? 찌찌. 우리 되게 맛있게 먹으면 먹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매워. 맛있는데 매워. 근데 너무 맵대요, 너무. 맛있다, 근데. 완전 중독성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우와! 이것도 파란색인데 연유. 레쓰비인데? 레쓰비에 연유. 연유 들어간 커피네요. 연유 들어간 맛있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혀 파란색. 우리 양반은 짠할까? 설마 여기 안에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한 거 보세요. 그럼 다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슨 맛? 얼음이에요, 이거? 뭔가 차가운 거 같아요. 한번 만져볼까? 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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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볼까요? 만져봐! 만져봐! 어때, 차가워? 우와! 오, 차가워! 너 차가운 거 맞아? 한번 먹어볼까? 진짜 얼음처럼 생겼어요, 얼음. 오, 우와! 우와! 구미도 한번 보여주려고? 구미도 한번 보여주세요. 먹어볼까요? 오, 딱딱해! 음! 맛이 설탕을 그냥 풍기팍 해놓은 맛!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오, 특히! 이거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신났어! 우와! 우와! 아, 그리고 다음 거. 이게 뭐예요, 근데? 파란계랑? 이거 직접 수제로 만든 겁니다. 아, 잠깐만. 깨면 진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아, 깨끗! 깨끗! 던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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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끗! 까볼까, 구미? 까볼까요? 우와! 대박! 아이 젤리! 김정만드! 구미 한번 먹어볼래요? 파란계란! 너? 아, 저도 먹고싶지는 않네요. 모양으로 한번 간직하시면 모양으로. 우와, 이뻐, 이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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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판기, 자판기. 우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음료수 캔을 넣는 겁니다. 아뇨, 이거 사탕입니다, 사탕. 아, 그러니까, 사탕. 우와, 여기 뭐지? 우와, 닫았다! 뿅! 우와! 우와! 진짜 콜라마가 오렌지 이런 맛인가? 맛있다! 추억의 과자맛 나는데? 우와, 이거 진짜 파란색으로 들어있는 거 아니죠? 감자칩. 에이, 감자칩, 감자칩. 감자칩. 근데 이거는, 감자를 우리가 좀 섞어놓으면 안될까, 이거를? 아, 이거 좀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리. 파란색이 진짜 많잖아요. 어, 궁금한데? 요런 거라던가. 요런 거라던가. 자, 여기 마리아님을 위해 제가 준비한 샌드위치입니다. 그 유명한, 이거까지 싸주세요, 회처럼. 응. 이거 색종이. 우와, 우리가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우와. 이게 뭐예요, 우리? 맘마. 맘마. 3초 하나 먹는 거예요, 시작. 먹어보세요. 다네 그냥? 단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섞어서, 회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맛있어요? 맛있어. 마시멜로가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되게 맛있는데 먹어볼게요. 맛있다. 엄마 믿어요? 네. 엄마 안 믿어? 아니, 지금 맛있어요. 이거 제가 하나 싸 줄게요. 닭다리 두 개. 이 파란 거. 한 개 먹어야 돼요. 한 개. 같이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왜 같이? 어, 이게 섞어먹으려 맛이 있네, 진짜.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이 싱거까지 한번 뿌려먹어 볼게요. 1,000원 아 인데요 신고가 들어가는 건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UFC 쿠키 진짜 UFC어 슝 나는 악당이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을 봐봐요 이게 안에 지금 M&M 같이 생기고 뒤에는 쿠키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ya 구미 더 넣어볼거야 맛있을 거 같은데 저또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맛있어 그러면 중 determining 구미 facts 젓 나는 무슨 색 사탕을 먹을까? 구미 무슨 색 먹을래? 오오오오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파란색 지금 다 먹어 봤잖아요 마지막 벌칙 한번 갑시다 신 거 이거 그다음에 아까 이거 그리고 아직 안 깐 이거 lassen 완전 맛있어 이거 아 근데 상큼하다 이거 상큼해 상큼해 이거 두개로 갑시다 아 그러면 하나씩 샀어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합시다 그냥 먼저 하세요 아이 그건 아니죠 왜요? 여기 위에 싸요 낙바도 진가? 다시 갑시다. 여기 넣으면 내가 했어요 아뇨아뇨 이걸 먼저 짜고 아무튼 이렇게 파란색 해보니까 결론은 파란색은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구미, 구미 어떤 것 같아요? 아 구미, 마시고요? 아 어차피... 아! 아빠 도와주려고 어차피 저희가 파란색 먹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색을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안녕 이게 무슨 색이라고요? 왜